자막 제공 및 자막을 사용하여 장착합니다. 자막 제공 및 관련해 주신 이런 곳이 있습니다. 여기는 신대박역에서 300미터, 40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철입주 원념이구요. 가격은 1000에 45입니다. 항상 원룸을 구할 때 신축 첫입주는 한 5만원에서 비싸면 10만원 정도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집을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도 첫입주면 조금 더 받으시려고 하겠죠.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역에서 가깝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방 넓이가 좋다 이렇지는 않아요. 하지만 신축 첫입주라는 거랑 역에서 가깝다는 거 이거 두 개. 그리고 내가 한 4년 5년 정도 된 원룸도 괜찮다 하면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. 여기서는 조금 더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신축 첫입주니까 옵션이 안 되거나 그럴 일도 없고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. 신축's 첫입주.